공평호 안녕하십니까 공평호TV의 공평호입니다 일반인들에 비해서 목회를 하시는 그런 목회자들은 좀 더 근본적이고 근원적인 문제를 생각할 시간이 좀 많죠 정의, 공정, 선, 악, 진실 이런 것에 대해서 말입니다 호남에서 목회를 하시는 개신교 목사님 341명과 개신교 장로 및 성도를 포함한 2960명이 힘을 모아서 시국선언문을 발표했습니다 조국이 법무부 장관이 되기 이전인 8월 23일에 발표된 이 시국선언문에는 이 땅의 보통 사람들이 무엇을 생각하고 걱정하고 불안해하는가를 잘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들어보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국가를 올바로 영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은 제목은 조국시 법무부 장관 절대 안 됩니다 지명을 철회하십시오 우리 호남 지역의 목회자들은 문재인 대통령께서 국가를 올바르고 살기 좋은 나라 서민들도 부지런히 노력하면 누구나 기회가 있는 희망차고 훌륭한 선진국가가 되게 할 것을 기대했었습니다 적어도 전 정부와는 분명히 다를 것이라고 믿어서 적극 지지했었습니다 대통령 취임사는 한 문장 한 문장이 감동적이었습니다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나라를 만들겠다는 열정으로 뜨거웠습니다 통합과 공존의 새로운 세상을 내려갈 정산진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기회는 평등할 것이고 과정은 공정할 것이며 결과는 정의로운 나라를 만들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약속을 지키는 솔직한 대통령, 공정한 대통령, 특권과 반칙이 없는 세상을 약속하셨습니다 소통하는 대통령, 겸손한 권력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감동적이던 약속들은 다 어디로 갔습니까? 현재 대한민국은 어디로 이끌고 가려고 하는 것입니까? 이것이 정의로운 국가입니까? 힘들었던 지난 세월 국민들은 이게 나라냐고 물었습니다 대통령 문재인은 바로 그 질문에 새로 시작하겠습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 대한민국 이것도 나라입니까? 대통령께서 약속하신 소통이 아니고 고집불통의 인사 행정을 하고 특히 법무부 장관으로 조국시를 지명한 일은 독선입니다 밝혀진 일들만으로도 국민들의 분노를 폭발시키기에 충분하며 윗선과 뻔뻔함은 내로남불을 넘어서 조로남불입니다 그 내용들은 너무도 지저분하여 열가는 일도 부끄러워할 지경입니다 조국시 딸에 관한 부정한 일들은 지난 정부 때의 정유라 사건에 비할 바가 아니라서 20대, 30대 젊은 세대가 분노하고 있는 것입니다 조국시가 반드시 법무부 장관에 대하여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불법, 탈법, 위법 등 법을 우습게 여겨온 사람이 국가의 법을 집행, 감시, 적용하는 법무부 장관이 된다면 그 해계망식한 일들을 국민들이 받아들일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대부분의 국민들은 무장폭동으로 합법정부,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전복을 시도했던 자 산호명에 입당했던 그 자를 법무부 장관에 안치겠다는 시도를 용인하지 않을 것입니다 사회의 안정을 위한 방법을 도독에게 절대 맡길 수 없는 것 같은 원리입니다 호남의 교회와 목회자들은 조국 대한민국을 세우고 자유민주주의를 지켜온 일에 큰 기여를 했다는 자긍심이 있습니다 일제의 식민지배 시대는 해방을 위하여 피를 흘렸으며 북한 6.25 침략 전쟁 때는 수많은 순교자들 피를 흘렸습니다 민주화를 위한 큰 이생으로 대한민국의 정치 발전을 이뤘다는 사실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대한민국이 사회주의, 공산주의가 되는 것을 결사반대합니다 자유민주주의와 창조주 하나님께서 정하신 양성평등을 절대 양보할 수 없습니다 기대가 실망으로 바뀌고 사랑이 미움으로 바뀌며 그 상실감은 배실감은 더 커집니다 지금 우리 호남의 많은 목회자들과 성도들이 바로 그와 같은 심경이라서 너무나도 안타까워 아래와 같이 요구합니다 요구사항 첫째, 불법 탈법 반칙 뻔뻔함의 조국식 법무부 장관 지명 절대 반대합니다 피 흘려 세운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하나님께서 정하신 양성평등을 절대 훼손하지 마십시오 넷째, 우리나라 평화 70년을 담보한 한미동맹을 강화하십시오 우리들의 이같은 요구를 외면하신다면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지지를 철회할 것을 천명합니다 2019년 8월 23일 호남지역 목회자 341명, 성도 포함 2960명 대한민국 바로세우기 운동 본부 전남 강주 측 일동 위의 내용은 2019년 8월 23일 검요일자 조선일보의 오피년 하단에 5단 강구로 실린 내용입니다 한국의 보통 사람들이 조국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근래 문재인 정부 대북정책에 대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했습니다 이렇게 힘을 모을 수 있다는 사실만으로 대단한 일입니다 이어서 9월 11일에는 2차 시국선언이 호남 목회자를 중심으로 있었습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